왜 다른 띠들이 돼지띠랑 안올리려고 하냐면 띠로만 보면요 용띠는 돼지띠가 더럽다고 싫어해요 게으르다고 싫어하는 거야 정의정돈이 안 된다고 싫어해 근데 실제로 돼지띠분들이 더럽지 않아요 게으를 수는 있는데 더럽지는 않아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시동자 인도령입니다 아마도 인간사에 있어서 이게 가장 많이 궁금하지 않을까요? 띠궁합을 오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잘 맞는 띠와 안 맞는 띠에 대한 궁합 제가 또 열심히 열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축인물진사음이 신유수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자예요 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경자, 병자처럼 쥐띠입니다 그래서 쥐띠랑 먼저 안 맞는 띠가 있어요 말띠와 양띠입니다 말띠와 양띠는 쥐띠와는 상충과 원진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상충과 원진에 대한 정확한 의의를 한번 짓고 갈 텐데 상충살이 뭐냐? 말 그대로 상충 서로 상압간에 부딪히는 살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는 살입니다 원진쌀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립고 애틋하고 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붙으면 으르렁대는 게 원진이에요 이 원진쌀은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백억 천억을 줘도 원진쌀은 구슬 백번 천번에도 못 없앱니다 자 쥐띠와 잘 맞는 띠는 용띠와 토끼띠입니다 용띠와 토끼가 내 주변에 있으면 쥐띠한테는 상생의 관계를 이뤄내요 두번째 축입니다 축은 신축 개축처럼 소띠예요 소띠랑 안 맞는 띠입니다 양띠와 말띠 양띠와 말띠가 안 맞습니다 역시 상충과 원진쌀을 이루고요 소띠와 잘 맞는 띠는 원숭이띠와 토끼띠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와 토끼가 옆에 있으면 소의 운을 조금 상승시켜줄 수 있는 운때가 상압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호랑이띠에 안 맞는 띠는 원숭이띠와 닭띠가 정말 안 맞습니다 원숭이띠가 호랑이띠 앞에서 제주 피고 용천을 떠는 걸 호랑이띠는 못 견뎌해요 꿀깟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닭띠는 호랑이띠가 닭띠를 보면 정말 답답해해요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민, 말 그대로 호랑이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띠는 누가 있을까? 없습니다 없어요 호랑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독립적인 동물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독립적인 동물입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호랑이띠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용띠 용띠가 그나마 호랑이를 자지우지 하면 몰라도 근데 용띠가 웬만하면 자기랑 관련 없으면 신경을 잘 안 써서 정말 호랑이띠가 원하지 않는 한 용띠가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나와의 어떤 인형 중에 상합이 될 만한 궁합을 가진 띠가 사실 드무입니다 자 묘입니다 개묘, 신묘처럼 토끼띠인데요 토끼띠랑 안 맞는 띠는 닭띠와 원숭이띠예요 똑같이 상충과 원진을 이루고 있는데 토끼띠가 닭띠를 보면 정말 못마땅해합니다 정말 답답해하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또 원진과도 같은 관계가 있는 게 또 안 보면 안 됐고 또 참 마음이 쓰리고 그러면서도 또 마주치면 답답해 이게 이제 닭띠와 토끼띠의 운명인데 원숭이띠랑 토끼는 또 안 맞는 게 상충원진인 게 원숭이띠의 그 잘난 척, 생색을 토끼띠가 못 견뎌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의 이 재간스러움을 토끼띠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토끼띠에게 그럼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건 지띠와 개띠입니다 지띠와 개띠가 토끼띠들에게 조금 좋은 의미를 가져다줘요 용띠들이랑 정말 안 맞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띠랑 돼지찌가 정말 상극이에요 그래서 개띠랑 돼지찌는 용띠들한테는 정말 스트레스에 일각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용띠한테 과연 좋은 띠들은 누굴까요? 자, 말띠, 뱀띠, 양띠, 쥐띠입니다 그래서 많은데 이게 사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좋습니다 용띠들도 자기 고집이 있어서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원치 않는 건 굳이 귀찮아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말띠가 정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양띠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쥐띠랑 뱀띠가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의지를 많이 하는 거죠 사랑 안 맞는 띠는 돼지띠, 개띠 용이랑 똑같죠 용띠도 돼지랑 개랑 안 맞잖아 뱀띠도 똑같아요 안 맞아요 돼지랑 개랑 상칭 원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잘 맞는 띠는 뭘까? 용띠와 원숭이띠입니다 뱀띠가 가진 부족한 성향을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부족한 머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용띠와 원숭이기 때문에 뱀한테는 정말 좋죠 말 띠랑 잘 맞는 띠들은 아 잘 안 맞는 띠들은 소띠와 쥐띠가 안 맞아요 말과 소는 정말 상충이에요 정말 서로 못 있어요 그래서 서로 뿔치기 박치기 싸움을 하는 게 말띠랑 소띠인데요 이 말들이 은근히 영역 다툼이 심해요 그리고 자기 영역 안에 뭔가가 들어오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발밑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쥐띠를 정말 싫어하는 거고 내 앞에서 강한 척하는 소띠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띠도 성향이 강하고 우자병이 심해가지고 보면 박아버립니다 뒷발차게 날라가요 말띠랑 그러면 좋은 띠는 뭘까? 닭띠랑 원숭이띠랑 양띠입니다 이 닭띠랑 원숭이띠랑 양띠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농물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상합되게 뭔가 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각기 같은 영역 아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어요 미입니다 신미처럼 양띠인데요 이 양띠분들과 안 맞는 띠는 소띠랑 쥐띠예요 소띠랑 쥐띠가 안 맞습니다 잘 맞는 띠는 뭘까? 말띠랑 용띠랑 토끼띠가 맞습니다 신자가 들어간 우리 원숭이띠분들 나랑 안 맞는 띠는 범띠와 토끼띠예요 그럼 나랑 잘 맞는 띠는 용띠와 말띠와 뱀띠입니다 닭띠분들이랑 안 맞는 띠는 토끼띠와 범띠입니다 아까 범띠의 답답함이 닭띠라 그랬고 토끼띠의 답답함이 닭띠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토끼띠분들 범띠분들이 우리 닭띠분들이랑은 안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닭띠를 끌어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용띠, 뱀띠, 소띠예요 닭띠 부족함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띠들입니다 개띠의 안 좋은 띠는 용과 뱀입니다 그래서 뱀에서도 상충, 상압이 상충과 원진이 개가 있었잖아요 개, 돼지였고 용띠도 똑같은데요 개띠들은 용과 뱀이랑 안 좋아요 상충과 원진을 갖고 있고 그러면 개띠한테 도움이 되는 띠는 누가 있을까? 닭띠, 원숭이띠,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띠가 개띠한테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돼지띠는 아시겠지만 용띠랑 뱀띠랑 상충, 원진입니다 그럼 이 돼지띠를 누가 살려줄까요? 개, 소, 양입니다 개, 소, 양띠가 돼지띠를 살려줄 수 있는데요 왜 다른 띠들이 돼지띠랑 안 어울리려고 하냐면 띠로만 보면요 용띠는 돼지띠가 드럽다고 싫어해요 게으르다고 싫어하는 거야 정리정돈이 안 된다고 싫어해 근데 실제로 돼지띠분들이 드럽지 않아요 게으를 수는 있는데 드럽지는 않아 돼지띠가 띠별운수도 얘기했지만 좀 팔랑귀예요 그래서 자기랑 상충이나 원진보다는 상악관계를 유지는 띠들이랑 조금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수레 총 12회의 띠에 대해서 나랑 잘 맞는 띠와 안 맞는 띠에 대한 성향과 성분을 좀 검사를 해봤는데요 분명히 띠는 있지만 성향은 있지만 우리가 혈액형처럼 기본적으로 나눠진 건 있지만 인간관계는 서로가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셔서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잘 구분지어서 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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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고 계ınız